안녕하세요 대젝팟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방금 베르나 장식을 받아서 했죠. 다음은요. 수룡디프라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문화상품권도 받았었구요 베르나, 이게 아니구나. 베르나, 아 죄송해요. 드빌투 베르나 단상도 받고 이렇게 많은 것도 받았는데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익시아도 드빌투에 받아 썼죠. 문화상품권도 받구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은 아마 두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권두행을 깨워주시면 되요. 수령이 두개네요. 이건 가져가세요. 필요없습니다 자 바로 나눔 해버렸구요. 다음은 네온 드래곤 이것도... 이건 제가 없을건가? 아직 기억이 안나요. 치매라. 해드 너무 이쁘죠. 자, 네온 드래곤 받아볼께요 이 힘이 썼구나. 네. 자 다음거. 레인보우 드래곤 가져가시구요 스파인 가져가시구요. 아이곤 가져가시구요. 샤크곤 가져가시구요. 레인보우. 지금 주신거는요 권도용님께서 다 주신겁니다. 네. 잘 가져가세요. 히앤하곤. 그리고 미니 드래곤. 리프라인. 가디언. 이거는 지금 나는나다님이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제가 지금 히앤하곤이 있는지 기억이 안나서 저건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히앤하곤 받았습니다. 감사드려요. 끝. 끝. 자 그럼 다음거 뭐하고 진행해볼까요? 나는나다님. 지금까지 주신 분. 네. 권대용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징긋. 나는나다님 보겠습니다. 자 도감이 없다고 해서 편지를 주셨는데요. 우편같은 경우 제가 잘 확인 안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톡 아시죠? 네. 항상 제가 얘기해드리는. 네. 그쪽에서 보내십니다. 유튜브에다가 대제파 오픈채팅방 혹은 네. 올리시면 됩니다. 오 루피아드래곤 처음 보네요. 감사드려요. 나는. 나는. 나는 지금. 나다님. 감사드려요. 징긋. 자 다음 탑이래네요. 대제파 백룡흥룡 님이라고 하신대요. 받아보겠습니다. 탑이래. 탑이래. 감사드립니다. 징긋. 이걸 뿌릴까요? 아 일단 일단 제가 탑이래 너무 많이 뿌려서 없어가지고 받겠습니다. 자 다음 메이플 드래곤 인데요. 이거. 이거는 루스 님 주셨습니다. 네. 루스 님께서 주신 메이플 A 받아보겠습니다. 자. 호로록. 이게 제가 잘못 적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 적었죠. 이렇게 해서 네이플레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려요. 징긋. 다음 이제 만주 님이신데요. 만주 님께서 얼티밋 드래곤 A를 주셨네요. 받아보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선물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왜냐면 나눔도 하고 저도 받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얼티밋 A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어. 만주 님이신데. 러스트라는 드래곤도 있네요. 러스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8AKU. 1.8.5. 그래서. 어. 러스트는 이미 쓰셨네. 네. 이거 쓰셨구요. 자. 그럼 다음 거는 이제 매 님이십니다. 닉네임이 매에요. 무슨 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린 거 받아보겠습니다. OK. QB. O. S. 네. O. S. E. R. D. D. 이렇게 해서. 오. 어둠의 백룡. 감사드려요. 징긋. 제가 없던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무지개 토님. 다시 한번 어둠의 백룡. 네. 매님 감사드려요. 다음은. 어. 무지개 토님이십니다. 받아볼게요. R. E. Q. D. C. O. 8. S. E. 3. G. P. 이렇게 해서. 데칼입니다. 받아볼게요. 제가 없던 거 같아서. 네. 문화상품권 감사드리구요. 오. 백룡둥이 님께서 디메이션을 주셨네요. 디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전 상품용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것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디메이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징긋. 네. 이거는 제가 이미 강림이 이제 초월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 드릴 걸로 생각해야겠죠. 네. 공모전 한번 상품에 넣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징긋. 자. 다음은 브레이커 님이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예 받아보겠습니다. 이 코드 주신 분은 브레이커 님이십니다. 아. 꿈의 보석 아주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성윤님께서 단탈리온을 두셨네요. 한번 받아볼게요. 단탈리온 강림이 만나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구요 물론 우리 다크라이트도 이기지마 아! 아 죄송해요 여기서 단탈리온 받았는데 이거는 뿌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성인께서 주신 단탈리온입니다 네 잘 쓰세요 이거 안 가져갈게요 단탈리온 여유분이 좀 더 있어가지고 아폴로노스 아 이거 뿌릴게요 이건 제가 있는 겁니다 가져가시구요 메갈로돈 이건 제가 없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메갈로돈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받을게요 지금 이거 주신 분들은 성인님 있습니다 단탈리온 부터 메갈로돈까지 네 다 성인님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찡긋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백룡둥이님처럼 이제 공모전 상품 주신 분들은 네 정말 공모전에 디메이션을 걸게요 감사드려요 메갈로돈까지 받았구요 할리벨까지 성인님께서 할리벨 아유 받고 싶은데 그래도 뿌리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을 꼭 가져가세요 찡긋 자 다음은 소닉 브레이커님께서 코드 주셨는데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건지 아우라가 있나 보네요 아 이거 아우라가 있나 보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한번 받아볼게요 할로 오 정말 감사드려요 찡긋 네 네 바꿔요 다음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꺼도 가려졌는데 이거 주신 분은요 소닉 브레이커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 소닉 브레이커님이십니다 잠시 로그인하고 있죠 드비렘 드비렘 8K BS 18 18GP 오 미스트 드래곤 B 정말 감사드려요 찡긋 다음은 수제 건님이신데 루아세아 드래곤 주셨네요 한번 받아볼게요 루아세아 드래곤 얘도 공모전각인가요 좋네요 루아세아 드래곤 받았습니다 수제님 감사드려요 찡긋 자 다음은 어 이은세님께서 주신건데 이 아그나드 씨입니다 아 제가 맨날 아그나드 먹는 것만 보여주는데 뭐라 하셔서 죄송한 마음에 아그나드 씨 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은세님 가사드려요 찡긋 자 그럼 할리벨 또 나왔네요 이재유님께서 할리벨 주셨는데 할리벨은 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뿌리는거죠 자 이재유님께서 주신 할리벨 뿌리겠습니다 아마 다음꺼부터 받을거 배팔도 있네 이재유님께서 주신 배팔까지 뿌리겠습니다 자 자파코드 갖고 싶지만 뿌리겠습니다 잘 가져가시구요 재화도 이거 주신 분은 임준형님이십니다 네 지금 배팔부터 닉네임이 뜨죠 옆에 위에다가 이 스페셜 보상은 제가 이거 임준형님께서 베르나 네 단상을 주셨습니다 드빌2 정말 감사드리엇 임준형님 찡긋 타르타로스 임이 있기 때문에 장지형님껏 뿌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다음은 아이스드레이크 임이 있기 때문에 뿌리겠습니다 네 장지형님 감사드리구요 스크롬비도 뿌릴게요 이건 뭔지 모르겠다 전사돌님께 주셨는데 뭔지 궁금하네요 가려져 있어서 받아볼게요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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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여러분 다 가리시면요 제가 말할때 멘트가 없어요 받아볼게요 이미 썼다는데 낚였죠 이렇게 철태의 미 님께서 익시야도 주셨죠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가려져 있는데 타비레 님께서 주셨는데 타비레 주셨을까요 닉네임이 타비레 거든요 뭐예요 이거 타비레 님께서 익시야도 주셨죠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가려져 있는데 타비레 님께서 주셨는데 타비레 주셨을까요 닉네임이 타비레 거든요 뭐예요 이거 자 가볼게요 자 받아보겠습니다 뭐예요 이미 썼잖아 타비레 님꺼 이미 쓰셨네요 아쉽게도 자 그럼 다음분 보겠습니다 자 다음분은요 네 드빌2 코드용이라 해서 안받을게요 이건 당연히 따로 받겠습니다 다음 발라크입니다 파란게 주셨는데요 발라크는 하도 네 하도 안받아 그러니까 너무 뿌려가지고 아마 모자를 겁니다 네 그래서 발라크 꼭 받을게요 네 감사드려요 네 네 파란게 해서 발라크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루아세아드라고 하나 더 있는데 파란게 주셨는데 방금 하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 뿌릴게요 네 가져가세요 찡긋 자 다음 얼티밋 에스 오 뭐야 이거 다 될거에요 자 얼티밋 에스 제거에요 죄송합니다 다 저먹는다고 그러죠 이번에 많이 뿌렸으니까 양해 어떻게 드려요 자 얼티밋 에스 받아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얼티밋 트리플에서 갓긴데 이거 제가 농원에 먹어가지고 자 얼티밋 에스 감사드립니다 파란게 정말드려요 나눔까지 찡긋 자 다음은요 하양이님께서 다이아 500개 이걸 제가 미리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일단 입력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하양이님께 주신 다이아인데 이거 아마 제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 다이아 500개 감사드려요 찡긋 문화상품권하고 디메니션 하나 더 있네요 지금 이 디메니션코드는 혀님께서 주신건데 한번 입력해볼게요 너무 오래되가지고 이미 쓰였을 수도 있고요 보니까 2010년 아니 10월 30일날 활성화된 코드인데 제가 너무 늦게 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 되네 헉 디메니션 두개를 받았어요 백명뚜기님 그러고 올드 군장님이라고 되어있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현님께서 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찡긋 자 다음은 화이트 썬더 이거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 희한 이미지입니다 한번 입력해볼까요 화이트 썬더는 제가 이제 이미 말랩을 찍어놔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용으로 할 것 같아요 이미 하나 더 여유가 있긴 한데 이거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 받은 거예요 화이트 썬더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마 입력했는지 까먹은 것 같아요 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쿠룸 SS 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이걸 주신 분은요 희한님이십니다 아까 디메이션은 션님이에요 션 닉네임이 진짜 션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적어놓은 겁니다 받은거 자 그럼 스쿠룸 SS인데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나요 아 만약에 안받은거면 아 이거 필요하긴 한데 아 아 아 이미 받은거네 아흠흠흠 자 이렇게 해서 선물 받아봤는데 와 다이아가 4,483개 됐습니다 거의 선물 받은 것만 다이아가 1,500개가 넘거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선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돼지팟이었습니다 예 시청하셔서 감사합니다 뿅